안녕하세요. 자 핵심 특강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들어갈 건데 오늘 공부할 거는 형태소 일단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합성어하고 파생어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좀 미리 풀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거는 다음 주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셨으면 자료가 따로 지금 사무실 가셔가지고 2주차 프린트 좀 달라고 하셔요. 아셨죠? 한 5부 받아오세요. 다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갈까요? 형태소의 개념입니다. 형태소는 뭐 일단 정의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푸르다 같은 경우에 형태소가 몇 개가 되는 거? 두 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야? 어간하고 어미로 뭐하는 거? 나누는 거죠. 그리고 먹다도 어간 어미로 나누고 솜이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어? 명사 솜하고 명사 이불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 혼니불도 접사 호타고 명사 이불하고 책가방도 명사 명사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게 형태소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에 형태소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1단계는 형태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태소의 개수. 그치? 그래서 뭐 문장 준 다음에 1, 2, 3, 4번 준 다음에 형태소가 가장 많은 거 또는 형태소의 개수가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그 싸움이 제일 치열한 거지. 그래서 형태소는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제가 기본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형태소를 나누는 건 여러분 속된 말로 이제 우리 남학생들 군대 용어로 짬밥에 비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된 학생하고 1년 넘은 학생하고 형태소 분석할 때에는 경험치가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형태소를 일단 나눌 때에는 여러분 틀리는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틀렸으면 확인하시는 거야. 확인하시고 아 얘가 어미였구나. 그래서 나누는 거구나. 아 얘가 접사였구나. 그래서 나누는 거구나.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뭐 하면 돼? 안 틀리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형태소는 일단 이렇게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경험에 비례하게 되니까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낱말에 따라서 한 개 형태소도 있고 여러 개 형태소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낱말 단어는 여러분 뭐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낱말과 단어예요. 그치? 그 낱말과 단어는 여러분 형태소의 개수학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야 낱말이 되려면 뭐가 중요해? 혼자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형태소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낱말이 형태소가 하나일 수도 있고 형태소가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의 어떤 충족 조건에 형태소의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불하고 하늘 같은 경우에는 낱말이 하나인데 형태소도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손리불은 낱말은 하나인데 형태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고 돌아가다는 여러분 형태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무려 네 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근, 어근에 보조적 연결음이 아아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소가 무려 네 개예요. 그런데 낱말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낱말의 어떤 충족 조건에 형태소의 개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나는 어제 아버지와 북한산에 갔다라고 할 때 이 아이를 형태소로 한번 나눠보자. 그 얘기가 돼요. 자, 일단은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명사니까 나눠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말했잖아. 형태소의 개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주, 3주 된 학생들하고 형태소 나누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고 친다면 왜 나누는 거야? 대명사니까 나누잖아. 는, 조사니까 나누고. 어제는 뭐야, 여러분? 명사하시면 안 돼. 부사지. 그치? 어제 뒤에 뭐 안 붙어요? 조사 붙지 않고 어제 갔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야. 이것도 품사할 때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제 부사, 아버지 명사와 조사, 북한산 명사에 조사, 가았다. 왜 세 개야? 기본형은 뭐죠? 기본형은 가다야. 그러니까 어간인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얘는 뭐가 돼? 종결, 어미. 그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쉬운 거지. 나, 대명사. 나는 어제 부사, 산, 명사, 애서, 조사. 친구, 명사를 조사. 만나다. 기본형. 그치? 만나다. 어간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 종결, 어미, 다. 이렇게 나눠준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조금,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간 거. 일단 봐요. 작은 일을 하지 말고 큰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치? 이거는 이제 작다의 작.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되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작은이 일 꾸며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관영사형 전성어미. 그쵸? 관영사형 전성어미. 일, 명사, 을, 조사. 하다. 뭐가 되는 거야? 어간. 지, 어미. 말다, 말고니까 어간, 어미. 그쵸? 그 다음에 큰 일을 할 때 크다. 기본형 뭐가 되는 거야? 크다에다가 역시 뭐 들어간 거죠? 관영사형 전성어미. 잘했어. 관영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못 꾸미고 있는 거야. 일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일, 이 되고 헤라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이것도 이게 경험인 거야. 헤라는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야? 하다입니다. 하다야. 하다는 뒤에 아어가 붙는 규칙 활용이 아니라 여어가 붙는 무슨 불규칙? 여불규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아어가 붙으면 명령형 어미가 뭐가 돼? 아라와 어라가 되겠지. 근데 얘는 여불규칙이니까 명령형 어미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여라가 된 거야. 그래서 하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여라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하여라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나눈 거야. 아셨지? 그래서 일단 다 나눴어 여러분들이. 자, 나눴으면 일단 잘한 거야. 나눴으면 그다음 단계 뭐 하셔야 돼? 이제 형태소를 분류해야 되는데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그다음에 실질형태소와 그다음에 형식형태소를 일단 나눠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자립은 혼자 쓰일 수 있는 거고 의존은 혼자 쓰일 수가 없는 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 푸르다, 먹다, 솜, 이불, 홋, 이불, 책, 가방이라고 할 때 여기서 자립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푸르, 먹, 어간이 여러분 자립이 될까? 어간은 자립이 안 돼요. 그치? 어간은 항상 혼자 쓰일 수가 없는 아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고 얘 명사, 명사니까 들어올 수 있고. 그치? 그리고 홋은 뭐라고 해서 할까 여러분? 접두사. 접사는 자립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못 들어오고 이불 들어오고 책 들어오고 가방 들어오고. 그치? 그럼 나머지가 이제 푸르, 다, 먹, 다, 홋. 이게 뭐가 된다? 의존형태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돼? 실질형태소를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실질형태소는 이제 뜻을 가진 아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어근이라고 부르죠. 그치?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여러분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덜거덕 걸었던 게 뭐였냐면 어간이잖아 얘를. 그치? 어근이잖아. 좀 말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렸지. 근데 이건 여러분 범주가 다른 거야. 범주가. 어간은 짝꿍 누가 있는 거고. 어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간의 짝꿍 어미고. 어미의 짝꿍 누가 되는 거야? 어간이 있는 거고. 이 어근은 간단하게 그리면 어근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 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어근 안에 어간도 있고 명사도 있고. 그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근 안에 뭐가 포함된다? 어간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간은 어미의 짝꿍이고 어근은 말에 뭐라는 뜻이야? 뿌리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근이 뭐가 된다? 실질형태소가 되는데 이 실질형태소를 구하는 공식이랄까? 공식이 쉽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일단 내가 여러분 구해놓은 자리병태소 있잖아. 그치? 자리병태소는 여러분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깔고 들어가는 거야? 뜻을 깔고 들어가는 거야. 자리병태소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해놓은 자리병태소에다가 뭘 더해줄 거냐면 의존형태소 중에서 뭐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용언에 어감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리병태소 어감만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푸루하고 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멍만 넣어주면 여기서 뭐가 된다? 다 실질형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행정직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보기에다가 문장을 줘요.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다음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실질형태소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야. 혼자 쓰일 수 없는데 실질형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못 찾으라는 얘기야 결론은. 어간 찾으라는 거지. 어간. 그런 게 이제 행정직 문제에 있었는데 우리 군무원 문제라고 그런 문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문제 자체가 좀 심플한 편이잖아요. 심플하다 심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제 보기를 좀 많이 주느냐 보기를 많이 주지 않느냐가 되는데 그 정도는 뭐 복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지? 그래서 어근 실질형태소를 구하는 공식은 자립형태소에다가 뭐 더해주면 된다? 용언의 어감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했어. 나는 어제 산에서 친구를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치? 여기서 일단 자립부터 가자. 나, 어제, 산, 친구, 끝. 됐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자립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응. 의존이 되겠죠. 그치? 의존이 되는 거고 여기다 뭐 더해주면 여러분 용언의 어간 더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실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간 뭐 있어요? 만나까지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가 싹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형식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부하면 여러분 이제 아 그러네라고 하시겠지만 형식형태소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조사하고 어미. 그리고 몇몇의 접사들. 그치? 그래서 조사와 어미와 접사가 뭐가 되는 거야? 형식형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사 어미가 형식형태소고 조사와 어미가 문법을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디에 포함된다? 어디에 포함된다? 교차가 첨가가 되는 거지. 그치? 몇 개 더 해볼까요? 자 해결됐고 네 번째 작은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해라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역시 자립이에요. 자립은 뭐 있어? 일. 일. 끝났다. 그쵸? 일밖에 없어. 자립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럼 여기다 뭐 더해주면 된다고? 용언의 어간 더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실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작다의 작. 그 다음 하다의 하. 말다의 말. 크다의 크. 그 다음에 하다의 하. 이거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실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립, 의존하고 실질하고 뭐하고? 형식하고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계속 문제를 풀면서 뭐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경험치가 뭐하게 되는 거야? 쌓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경험치를 무시 못해요. 형태소에서는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막 4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범위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서 좀 이제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왔어. 언제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1번 문제예요. 알맞은 거라고 했는데 형태소 특징이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뒤에 붙는다는 형태소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될까? 붙어 쓰는 건 누구? 조사죠. 그렇죠. 조사가 되는 거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2번이고요. 얘는 1번은 조사에 대한 얘기고 3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마디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뭐가 되는 거야? 음절. 그렇죠. 음절이 되는 거고 뜻을 지니고 홀로 쓸 수 있는 말은 뭐가 된다? 낱말. 단어라고 봐야겠죠. 낱말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장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인데 알맞은 거라고 했죠. 형태소는 가장 큰 게 아니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가 돼야 되고 음절은 한 덩어리의 음이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소리 단위가 돼야겠죠. 그리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뭐한다? 일치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역시 박스에다가 문장 하나 딱 던져주고 하나도 안 띈 거야. 다 붙여 쓴 거지. 그리고 뭐라고 물어? 얘는 몇어절이냐라고 묻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5어절, 6어절, 7어절, 8어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띄어쓰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절 물으면 띄어쓰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은 뭐야? 실질적인 형태소는 문법적인 관계가 아니지. 문법적인 관계는 아까 얘기했잖아. 조사와 어미가 되는 거고 조사와 어미니까 그러면 실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형식으로 가야겠죠. 그렇지?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하늘이 막다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과외가 맑다 하면 안 돼요. 막답니다. 막다. 뒤에 뭐가 왔으니까, 뭐가 기억이 없으면 그렇지? 기억이 오면 리을 살리지만 기본은 기억 살리기로 했죠. 막답니다. 알맞은 건데 하늘하고 이하고 막하고 다처럼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 거야.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형태소라고 해야겠죠. 형태소라고 해야 되는 거고 하늘하고 이처럼 혼자 쓰일 수 있는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혼자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요. 조사라서 혼자 쓰일 수가 없지.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3번 막하고 다처럼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 형태소를 형식이라고 했는데 막은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어간이니까 실질이 되겠지. 그치? 4번이 정답인데 하늘하고 막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뭐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한다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자, 시나브로는 고유어예요. 여러분. 고유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고 하는 고유어. 그리고 어근 하나짜리. 단일어입니다. 자, 국하고 물은 두 음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틀리는 거고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들은 두 번 이상 틀리지는 않는 문제가 돼요. 자, 대과로 안에 들어갔어. 그치? 이거는 바르게 적은 거야. 바르게 발음한 거야. 발음이에요. 여기는. 그쵸? 발음을 우리가 국화물로 발음하지 않아요. 이게 뭘로 발음해야 되지? 궁물로 되어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대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발음이기 때문에 적혀있는 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풀어보면 그다음부터는 안 틀리는 문제. 틀리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보신 거죠. 그래서 한 번 풀어보면 안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궁하고 물이 되는 거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띄었을 수 있는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되겠죠. 이때 자가 의존명사. 이게 의존명사가 되고 자도 있고 모두 있어요. 이. 돕는 이. 가는 이. 가는 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어절이 되는 거고요. 철수의 꿈은 공무원이다라고 해서 낱말 개수. 그치?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 건 낱말이 어떻게 돼? 철수의 꿈은 공무원.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낱말이니까.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낱말. 여기서 괜히 형태소 한다고 또 갑자기 분명히 낱말 물어봤는데 막 형태소 한다고 막 이거 나누면 안 돼요. 형태소는 여러분 서술격조사 이다는 형태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괜히 이다 두 개예요.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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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쓸게요. 자. 동사 먹다구요. 서술격조사 이다가 되는데 얘가 웃겨.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기본 할 때 뭐라고 배우냐면 낱말하고 단어를 형태의 기능 의미에 따라 분리해놓은 게 뭐야? 품사라고 배우잖아. 그쵸? 그때 형태를 할 때 뭐라고 나누어요?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게 되는데 가변어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죠.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는데 왜 이 서술격조사 이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냐면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 어미가 있고 어미가 활용을 해야 하네요. 하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그쵸? 근데 서술격조사 이다도 되게 웃겨. 여기가 마치 어간, 마치 어미처럼 여기가 뭐하게 돼? 변해요. 이다, 이고, 이니, 이, 라서, 이, 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간, 어미라고 부를 수는 없지. 그치? 근데 이해를 하실 때는 아, 마치 여기가 어간, 마치 여기가 뭐처럼? 어미처럼 뭐하는구나? 변하는구나. 그래서 형태소도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두 개. 어간, 어미처럼.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해요. 오케이? 끝. 그래서 여기가 낱말은 하나지만 형태소는 몇 개가 된다 이다가 두 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끼리 묶인 거라고 했어요. 손발은 이렇게 두 개, 파라타도 두 개가 되는데 미리네는 고유어죠. 미리네가 뭐였죠, 여러분? 은하수. 그렇지. 은하수를 지칭하는 단일어예요. 먹다가, 먹다, 풀필이, 파라타.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큰 집은 형태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아까 했잖아. 크, 니은 집. 그치? 크, 니은 집 해서 세 개가 되는 거고요. 물 한 개는 두 개, 미리네는 한 개. 그렇죠? 그 다음에 밤나무는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고, 검북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하셨어. 검고, 북다라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검다, 북다라고 하시면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공부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된 거거든? 비통이 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검다, 북다 하지 마시고 검고, 북다. 알겠죠? 뭐 우짓다는 울고 짓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를 공부를 해줘야지 종결어미 다다다 넣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잘하셨어요. 얘는 검고, 북다가 되니까 형태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고, 파라타는 역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형태소를 나누었을 때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산이 매우 푸르다라고 할 때 산이 매우 푸르다. 이렇게 가요. 그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형식, 형태소는 당연히 이하고 뭐가 된다? 다가 되니까 괜찮고, 의존도 역시 이, 푸르 다 괜찮고 실질은 산하고 매우하고 그다음 뭐가 돼? 푸르, 괜찮지? 그치? 여기서 여러분 매우 같은 경우는 혼자 썼잖아, 혼자. 그치? 혼자 썼으니까 자립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실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4번 정답이네. 자립은 산하고 매우는 좋지만 누구는 안 되는 거야? 이는 안 되는 거죠. 조사니까. 그쵸?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그다음 이거야. 의존형태소이면서 실질형태소를 골라라 이 말이지.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혼자 못 쓰여요. 의존이야. 하지만 뜻이 있어. 그거 못 찾으라는 거야. 용언의 어간. 그렇지. 어간 찾으라는 거야. 어간. 그러니까 여기는 책을 집에 놓고 학교에 가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놓다고 뭐가 된다? 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 자, 자립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어요. 형태소 어떻게 될까? 장미, 꽃, 치. 그 다음 어떻게 나눠야 돼? 새. 접두사 새. 그래서 나중에 맞춤법 가면 뭐 공부하는 거야? 새, 셋. 그쵸? 시, 셋.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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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부하잖아. 접두사 새, 하얗게. 그 다음 뭐 피었다. 이렇게 가야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 자립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장미하고 꽃 정도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9번입니다. 다음 중 실질적인 뜻을 지은 형태소가 두 개 이상인 단어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뜻이 형태소가 두 개래. 그치? 높다는 형태소는 두 개인데 실질은 어근은 몇 개? 한 개. 그치? 하늘은 어근이 몇 개? 한 개. 그쵸?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형태소가 두 개든 형태소가 하나든 간에 어근이 하나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단일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형태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근이 개수에 중요한 게 바로 단일어냐 아니냐 할 때 도움을 받게 되겠죠. 빨갛아도 역시 형태소 두 개, 어근은 한 개.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검고 북다라고 할 때 검다의 검, 북다의 북 해서 어근 몇 개?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합성어가 되겠죠. 실질이 두 개니까. 그치? 그렇게 봅니다. 정답 4번이에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형태소 분수하게 바르게 된 거. 먹다. 잘했지. 그치? 슬프다에다 뭐 붙은 거야? 전미사. 그쵸? 명사가 됐으니까. 그치? 전미사 붙은 거고 문지기는 문하고 지기가 돼야죠. 얘 뭐 붙은 거야 여러분? 등대지기, 문지기. 전미사, 지기 붙은 거. 전미사, 지기 붙은 거야. 그리고 푸사가는 잘했죠. 그치? 그래서 바르게 아 바르게 된 거구나. 바르게 된 거는 4번이지 그러면. 그치? 잘못됐고 요게 맞고 요게 맞고 요게 맞는 거니까.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자, 그 다음 11번이에요. 다음 조건에 맞는 단어라고 했는데 요 정도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굿몬 스타일은 아닌 거지. 그치? 요 정도면은 이제 굿몬 스타일은 아닌 거야. 우리는 보자마자. 그쵸? 보자마자 골라낼 수 있어야 돼서 보통 한 면에 한 10문제 이상 실리지. 보기가 없으니까. 그쵸? 두 개의 형태소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누구 탈락이 되는 거야? 얘 탈락. 토끼는 단일어니까. 그치? 맨땅은 두 개. 주먹질 두 개. 밤낮 두 개. 그쵸? 그럼 2, 3, 4 중에 하나겠네. 형식형태소가 가장 앞에 있어야 돼. 형식형태소. 그러면 탈락, 탈락이고 뭐밖에 안 남아? 2번밖에 안 남았네. 그치? 마지막에 자리병태소는 뭐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 땅 하나가 들어갔지. 그치?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넘어갔어요. 12번이에요. 형태소 분석에 바르지 않은 거. 손발, 발등, 파랗다. 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13번이에요. 형식형태소를 모두 찾아 놓은 거라고 했어요. 형태소 분석한다면 나무, 꾼, 은, 주먹밥을 먹었다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형식형태소니까 실질을 빼버리면 나오겠지. 그쵸? 실질 뺍시다. 못 뺄까? 나무 빼고, 그 다음에 주먹 빼고, 밥 빼고, 그 다음 못 빼고, 먹 빼면 되겠죠. 그러면 꾼, 은, 을, 얻다 정도가 되겠죠. 맞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이라고 했죠. 자, 땅속에 개미가 정말 많았어? 라고 할 때 낱말입니다. 땅속에 개미가 정말 많았어? 가 되니까 5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죠. 그치? 땅속은 여러분 이게 이제 붙였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띄어쓰기라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띄어쓰기 공부할 때 기억, 우리도 이제 오늘 띄어쓰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학생들하고 공부를 해요. 의존명사냐, 조사냐, 어미냐가 한 70에서 80%예요. 예를 든다면 대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예요. 두 개. 띄어쓰는 의존명사하고 붙여쓰는 조사. 두 개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많아야 세 개야. 의존명사냐, 조사냐, 어미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치? 그게 한 7,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이제 뭐? 숫자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뭐 두 말을 열과하거나 이어주는 말들은 뭐한다? 띄어쓴다. 뭐 이런 것들. 성과 이름은 뭐한다? 붙여쓴다. 뭐 이런 것들이 10%. 나머지 10%가 뭐? 암기. 나머지 10%가 이제 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땅속, 행정직에서는 3년 전에 굴속 이런 거 나왔거든. 땅속, 굴속, 물속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한 단어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돼서 따로 적어놓고 계속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 할 때 띄어요? 붙여요? 띄잖아. 왜? 의존명사 중이니까 띄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뭐 한밤중, 오밤중 이런 건 또 뭐하지? 또 붙이잖아. 그런 건 방법 없는 거야. 그런 건 외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암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속은 붙여쓰는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16년, 17년 그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밖, 교실밖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교실밖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띄는 거죠. 근데 창밖은요? 붙이잖아. 왜? 한 단어로 인정받았으니까. 한 단어로 인정받았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까요?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창밖은 나와요. 사전에. 교실밖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합성어가 아닌 거지. 복합어가 아닌 거라는 얘기가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낱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고 음절은 뭐 너무 쉽죠. 땅속에 개미가 정말 많았다라고 발음이 될 테니까. 그렇죠? 10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야? 11개가 되겠죠. 그치? 넘어가. 자, 그럼 8개의 형태소라고 했는데 땅속에 개미가 정말 많았다가 돼버리니까. 그치? 아까 땅속은 낱말이니까 붙인 거고 형태소는 당연히 뭐 하셔야 돼? 나눠줘야겠죠. 역시 몇 개가 된다? 9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형식 형태소가 몇 개래? 4개라고 했으니까 형식이니까 땅 빼고 속 빼고 개미 빼고 정말 빼고 만 빼버렸잖아. 그치? 실질 빼버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거야? 에, 가, 앗, 따 정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14번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도 계속 같은 분류 문제가 돼요. 강물이 눈부시게 흐른다라고 했어요. 낱말이 4개다라고 했는데 봅시다. 강물이 눈부시게 흐른다가 되니까 4개의 단어, 4개의 낱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3개의 어절이니까 강물이 눈부시게 흐른다가 되니까 몇 어절이야? 3어절이 맞겠지. 역시 맞아요. 3번은요. 자, 8개의 형태소라고 했으니까 강, 물, 이 그 다음 여기 눈, 부시, 개 그렇죠? 이때 개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흐르, 니은, 다 이때 니은은 뭐가 되는 거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형태소가 몇 개가 된다? 8개라고 했는데 9개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요. 실질 형태소는 5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형태소 나누면 실질이 뭐 있어? 강, 물, 눈, 부시다, 흐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몇 개가 맞다? 5개가 맞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이 되게 안 눌린다. 16번 자, 은눈하고 은눌과 같은 무엇은 여러분, 조사예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어요. 그치? 하지만 뭘로 인정하지? 낱말이나 단어로 뭐한다? 인정한다가 되겠죠. 낱말, 단어로 인정하는 거고 무엇은 뜻을 지는 가장 작은 말이 된다? 뭐가 된다? 형태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6번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17번이에요. 아기는 잠꾸러기다라고 했어요.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아기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 형태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기하고 는하고 이거 나눠줘야 돼요. 잠,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 자다에다가 전미사 미음이 돼서 명사 뭐가 된 거니까 잠이 된 거예요. 그치? 같은 논리로 뭐가 있냐면 꿈도 마찬가지야. 꾸다, 꿈 그리다, 그림도 마찬가지. 아셨지? 그래서 자다에 이거 전미사 미음 나눠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꾸러기는 전미사 그치? 전미사야. 전미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2단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나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좋은데 형식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여기는 그럼요. 실질로 가야지. 그치? 홀로 쓰일 수 있는 실질 형태소는 아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알맞지 바른 거니까 틀렸고 자립 형태소는 는이라고 했는데 자립은 누구 밖에 없어요? 역시 아기밖에 없어요. 아기밖에 없어.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형태소의 갯수는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는 자, 미음, 꾸러기, 이다가 돼버리니까 몇 개? 일곱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17번 정답 4번 18번이에요. 민지와 나는 운동장에서 벌을 받았다 이랬어요. 민지와 나는 자, 그럼 일단 자, 여기가 음절, 낱말, 형태소, 갯수라고 했으니까 음절은 뭐 너무 쉽잖아. 음절은 민지와 나는 운동장에서 벌을 받았다 가 되니까 몇 음절? 15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음절이 되는 거고 낱말은 어떻게 될까? 민지와 나는 운동장에서 벌을 받았다 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된다? 아홉 개가 되는 게 맞고 형태소가 조금 이제 어려울까? 여러분 형태소는 민지와 나는 운동장 이거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이 뭐야? 전미사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운동장 씨름장 사격장 이런 전미사도 있고 또 이 장이 붙으면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도 있어요. 백부장 그쵸? 노인장 뭐 이런 것들도 있어. 그치?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문제 낼 때에도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장은 지금 나온 것처럼 파생어지만 옷장 옷을 넣는 장 고추로 담근 장 고추장 뭐 이런 건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장 나눠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에서 벌을 받았다가 되니까 몇 개의 형태소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15음절에 9개의 12개의 형태소가 됩니다. 아유 더럽게 안 넘어가네. 정답은 1번. 1교시 끝나고 바꿔올 거예요. 진짜 안 들린다. 정답은 1번이에요. 되셨지? 자 19번이에요.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찬바람에 낙엽이 우스스 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자모자로 이루어진 음절은 두 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음절하면 이렇게 되죠. 찬바람에 낙엽이 우스스 떨어집니다. 라고 발음을 하죠. 이랬을 때 자모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찬과 그치 짐 이렇게 두 가지가 맞죠. 그치? 그래서 두 개 맞는 말이 되겠고 일곱 개의 낱말이에요. 찬바람에 낙엽이 우스스 떨어집니다. 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낱말이 된 거야. 됐죠? 여기서 좀 궁금한 점 어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찬바람 붙인 거 본 것 같은데 붙이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건 약간 그 관용적 표현이지. 그치? 이때에는 띄어쓰면은 진짜 바람이 뭐한 거고 찬 거고 에? 약간 좀 관용적 표현으로 엄마 아빠가 싸운 거야. 그럼 집에 무슨 바람이 부는 거야? 찬바람이 부는 거지. 아주 아 집에 찬바람 분다. 그치? 그때 왜 꼭 나를 매개체로 쓰냐고 엄마가 그래 야 철수야 아빠 밥 먹냐고 물어봐라 아빠 밥 먹냐 하는데 야 안 먹는다고 말해 엄마 밥 안 먹는데 참나 야 아빠한테 밥 줄 생각도 없다고 말해 아빠 원래 밥 줄 생각도 없었대 저 옆에 내가 이거 싸우잖아 그치? 근데 가끔 이렇게 싸우면 좋을 때 있어 야 이리 와 철수 이리 와봐 뭐 먹을래 오늘 밥 먹지 마 엄마가 좀 밥 먹지 마 뭐 먹을래 치킨 그래 시켜 그럴 때 있잖아 엄마 아빠 싸웠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콩콩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찬바람은 띄어 쓰는 찬바람은 진짜 찬 바람이 되고 붙여 쓰는 찬바람은 이제 합성어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낱말은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맞아요 됐지? 자 3번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은 한 개다 라고 했을 때 우수수 떨어집니다 할 때 우 하나가 들어갔죠 그치? 맞는 말이 되겠고 실질적인 뜻을 진 형태도 다섯 개다 라고 했는데 차다의 차 바람의 바람 낙엽의 낙엽 우수수의 우수수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떨어지다잖아 기본형이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봐봐 돌 아 가 다 그치? 이거 뭐가 다르냐고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 돌 아 가에다가 비읍니다가 붙었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돌다에다가 가기 때문에 떨어지다도 떨다의 떨 지다의 지 낙엽이 뭐하다? 지다 그 할 때 지다야 그래서 여기가 떨다의 떨 지다의 지 실질 몇 개 들어간 거야? 두 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는 합성어라고 배우는 거지 아셨어? 그래서 뭐 벗어나다 돌아가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다 어간어간에 아어라고나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들어가서 뭐가 된 합성어가 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다섯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돼? 여섯 개가 돼야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이에요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도 마찬가지 어절이 몇 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가 돼서 몇 어절? 6어절 맞고요 그 다음에 낱말은 여덟 개라고 했는데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그 다음 뭐하다? 있었다가 되어버리겠지 이러면 낱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아홉 개가 돼버리겠지 그치? 여덟 개가 아니라 아홉 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확인해 20번의 2번의 정답이 2번이 되고 3, 4번은 3, 4번은 없네 화면에 왜 없지? 맞는 거 알겠죠? 답은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3,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치? 갑자기 땀났어 지금 갑자기 등줄 위에 땀이 쫙 났어요 되셨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형태소는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갑자기 땀이 났어 단어 형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수업 그 범위를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도나 시험 문제 난도가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얘기는 차차 하도록 할게요 자 단어 형성이에요 단어 형성할 때 일단 어근이라는 게 있는데 방금 우리 형태소 할 때 이미 했어요 그치?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실질형태소예요 그리고 우리 형태소 할 때 살펴봤지만 어근은 자립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 의존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유무가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냐 없냐 뜻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랬을 때 하늘 어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밤하늘 어근이 몇 개일 수도 있어 두 개일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가다 형태소는 두 개이지만 어근은 가다에 어근 가 그치? 하나일 수도 있고 오가다는 형태소가 몇 개지만 오 가 다 세 개지만 세 개고 어근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겠지 오고 가다니까 그치? 그래서 오다에 오 가다에 가 맞죠? 이런 식으로 어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어근이 몇 개? 두 개일 수도 있고 당연히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게 이제 어근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접사라고 하는 개념은 자 접사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존 형태소예요 그쵸?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무슨 형태소가 된다? 형식 형태소가 된다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걸 갖고 들어가는 거야 접사는 여러분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 형식이에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기본 공부할 때 좀 짜증나지 않았어 분명히 접사는 뜻이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풋살굴이면 풋이 붙어서 뭐가 된 거야 덜 익은 살구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여러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뜻은 뭐냐면 접사는 특정 어근에 붙었을 때 그 어근의 뜻을 제한하거나 그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애초에 지가 어 나는 의미가 있어 이런 새끼가 아닌 거야 원래 의미가 있는 새끼가 아니라 특정한 몇몇 어근에 붙었을 때만 그런 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새끼는 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접두사 풋 붙는 말이 생각보다 많아 적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니까 어 나 어저께 풋 우유 먹어서 오늘 풋떡 샀어 말 돼? 점심 먹으러 가자 어디 갈 거야? 김밥천국 뭐 먹을 건데? 풋김밥 맛있겠다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왜냐하면 특정 어근에만 붙는 거야 특정 어근에만 그래서 접사는 의존이고 뭐다? 형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가장 기초예요 뜻이 없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앞에 붙으면 머리 두 자가 돼서 뭐가 된다? 접두사가 되는 거고 뒤에 붙으면 꼬리 밑 자가 돼서 뭐가 된다? 접미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위치상 접두사 접미사 공부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접두사 접미사 둘 다 붙은 새끼들도 있고 그치? 접두사만 있는 애들이 있고 접미사만 있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다 어쨌든 공부가 얼추 다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접두사가 어려워 접미사가 어려워 접미사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접두사는 한정접사밖에 없어요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한정접사밖에 없는데 접미사는 한정접사 말고도 품사를 바꾸는 뭐가 있어요 집에 접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해요 그치? 그리고 여러분 단순한 얘기지만 접사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야? 많이 외우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이 단어 형성법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뭐야? 이따가 하겠지만 뭐 단일어냐 복합어냐 이거보다 더 치열한 게 뭐였어? 합성어야? 파생어야가 제일 치열하잖아 그치? 야 참기름이 파생어야? 오 참기름 파생어야 왜? 참이 접두사야 참이 접두사야? 왜? 그럼 내가 알아 봉창아? 외웠지? 맞잖아 여러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참깨 참기름이 뭐구나? 파생어구나 접두사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합성어냐 파생어냐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앞질러 갔어 위치상 접두사 위치상 뭐가 된다? 접미사 이렇게 나누게 돼요 됐죠? 그러면 집에 접사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한정 접사가 있는 거야 자 봐봐 슬프다 슬픔 이거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야 공부하다가 그치?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운 얘기라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아 뜻은 뜻은 똑같아 근데 낱말의 개수가 다르지 얘는 명사 조사 동사 그치? 얘는 동사 끝 그치? 왜? 명사 공부에다가 접미사 뭐 하다가 붙어서 공부하다라고 하는 뭐 동사로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는 거야 여러분? 건강하바는 또? 건강한다가 안 되니까 뭐야 또?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명사 뒤에 하다가 붙으면 품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치? 하다 공부할 때 뭐까지 공부하면 되게 편하냐면 이거 대충 쓸게요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동사 관련이 된다도 있잖아 그치? 또 뭐도 있을까 당연히? 관련 된다라고 하는 접사가 또 있는 거야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관련이 된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낱말이 몇 개가 되는 거고 세 개화지가 되고 관련된다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붙어서 그냥 동사가 된 거야 그래서 몇몇 애들은 동사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접사도 있고 하게 되어버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 풀면서 알아가야 되는 애들 그랬을 때 여러분 얘가 이제 진짜 환장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형태소 할 때 했지만 봐봐 공부하다 동사입니다 그쵸? 먹다 동사죠 동사 동사니까 뭐하고 뭘로 나뉘어야 돼?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야겠지? 그럼 얘는 어디가 어간이야? 어기지?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니 그치? 얘 어간 어미 이거지? 어간 어미 어간 어미니까 형태소가 두 개 하면 얘는 돼 얘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 붙은 거잖아 그치? 아 나쁜 새끼 어려운 새끼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형태소 한번 틀려볼래? 하고 낼 때 집에 접사와 관련된 거 내버리면 이건 진짜 헬이에요 어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죽자는 얘기야 정말 이해되셨지? 그래서 이런 게 형태소 나눌 때 쉬워 어려워?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아셨지? 그래서 이렇게 접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뀌는 건 무슨 접사가 된다? 집에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한정 접사는 별건 없어 한정 접사는 품사 바꿔 안 바꿔?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손 맨손 풋고추 날고기 군소리라고 할 때 손 명사 맨손 명사 그치? 고추 명사 풋고추도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뭐다? 집에 접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얘기할게요 합성어에서 일단은 복합어에서 그치? 복합어에서 가장 치열한 거는 합성어야 파생어야가 제일 치열해요 물론 작년 군무원에서는 뭐가 나왔지만 단일어냐 복합어냐가 나와서 그치? 도시락이? 그치? 한 끗 차이야 도시락 빱 했으면 합성어인데 도시락만 했으니까 그 새끼가 뭐였어 단일어가 돼가지고 걔가 답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걔는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단일어냐 복합어냐는 거는 흔하지는 않아요 왜 흔하지 않을까? 별로 안 어려워 실제로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 거야 제일 치열한 거는 합성어냐 파생어냐가 좀 치열한 거고 합성어에서 가장 치열한 건 종속합성어야 대등합성어야 융합합성어가 제일 치열하고 합성어의 끝판왕은 이따가 알게 될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가 제일 치열한 거지 그치? 그게 제일 끝판왕인 거야 치열한데 제일 끝판왕 제일 어려운 거야 파생어에서는 접두사야 접미사야 그거 구별하시고 가장 끝판왕이 이거야 지배접사가 있냐 없냐 품사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이게 이제 파생어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쉬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